안녕하세요. 첫사랑에서 아기 북극곰을 맡고 있는 예안입니다. 오늘은 저의 TMI를 파헤쳐 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멤버들이 생각하는 제 모습은 얼마나 다를지 예안피셜 대 반쪽피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은 멤버는 구예안. 어떤 노래든 본인 스타일로 어울리게 잘 부릅니다. 이거 인정해. 완전 인정해. 잘 들어주세요. 저기 떨떠름해 보이는 강도나 씨. 노래 잘 부르는 거 인정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구예안이 못하는 장르를 찾아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어제도 연습하다가 픽셜이 한 번 큰일 났거든요. 맞아, 맞아. 나 목 나갔어. 네, 다음. 운동 신경이 가장 없는 멤버는 구예안. PT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들바들 떨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쇠기를 박아버려야 할 거예요. 완전. 황수연 씨, 배담판 보세요. 처음 같이 PT를 받던 날. 예아미의 그 부들거리던 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 팀 최장 약골.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이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왜 그래? 왜? 갑자기 픽셜에서. 맞아, 맞아, 맞아. 왜요, 유서 씨? 뭐가 아니죠? 왜 잊지 못해? 쇠기를 박아버려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예안이 엄살이 좀 심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모두 다 계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면 잘하거든요. 하면 잘하는데. 맞아. 꼭 하기 전에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못하겠어. 이렇게 해요. 저도 제가 운동 신경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잉? 근데 너 막 타꾼도 잘했잖아. 없진 않아요. 안 막기. 안 막기요? 자꾸 직원분들이 저 운동 잘하신다고 하는데 저 사실 그거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저 택간도 2단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1년 다니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갑자기 도전하는 건데.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셀카를 제일 못 찍는 멤버는 구예야. 실물이 100배, 1000배 더 나은. 근데 왜 쟤 자꾸 칭찬밖에 없냐? 맞아. 약간 처음에 처음 말 듣고서 저희는 좀 기댄 때 말이에요.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실물이 100배, 1000배? 그건 딱. 그건 조금. 아, 오케이, 오케이. 응정. 응정. 얘기해 보세요. 제 셀카. 너의 셀카 찍는 모습을 여기서 얘를 꺾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계속 얘기해. 그리고 막 두나가 앞에서 이렇게 찍어줘. 왜냐면 이렇게 어, 야 잘 나온다, 잘 나온다 하는데 난 너가 이렇게 찍어서 잘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사실 못 들었어. 근데요 여러분 사실 셀카는 어떻게 실물이 100배, 1000배 너도 낫겠어요? 셀카를 찍으면 얼굴을 이만큼 만들 수 있고 눈을 이만큼 크게 만질 수 있잖아. 그 말이야. 그리고 방금 솔직히 저랑 한금이랑 투탑 있잖아요 여러분. 셀카 못 찍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방금 한금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뭔지 아시죠?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제일 장난기 많은 멤버는 구애암. 특히 수아한테 장난을 엄청 많이 있지. 하나 더 넣을래? 하나 더 넣을래? 여기 있는 이 두 명이 지금 저거가 종손을 걱정하고 이렇게 약간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 씨 진짜 이거는 당의 본자만 안 하시면 진짜요. 막 뒤에서 춤 열심히 추고 있으면 막 바지 내리고요. 진짜 진짜 무서워요. 잘하고 계세요. 말하기 정말 많지만 이거는 저희 만약에 리얼리티를 찍게 된다면 어차피 다 밝혀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쯤에서 이쯤에서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기 싫지만 읽을게요 가장 재미없는 멤버는 구애암 그냥 재미없음 사실 이유가 없다 이게 뭡니까? 너무 손이 없는 답변 아니에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저를 재미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유수아 씨? 얘기해보세요 사실 제가 적어 야! 구애야! 그럴 줄 알았네? 유수아랑 구애하면 제일 재밌게 놀랬어요 구애야! 마다 앞두고 제가 적었는데요 사실 그냥 제가 왜 적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그때 그날 좀 야암이랑 좀 많이 장난을 치고 제가 심리가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구애야! 눈 파지군요! 너 재미없거든? 하면서 잡은 거예요 유수아 맨날 재미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웃어요 맞아요 너가 제일 즐겨 맞아요 너가 제일 즐겨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호하다 가장 게으른 멤버는 구애암 지각 대장 배짱이가 사람으로 환생함 완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눈에 간구야 씨? 진짜 이거 너무 할 말 많아 같은 룸메인데 자 알람이 띠띠띠 올려 몇 번이 올려도 깨질 않아 아 피해자 피해자 씨 이렇게 아 구애야 밀어나라고 이러면 음 어 아 전혀 맞지 않았어 전혀 맞지 않았어 난 얘가 정시간에 취소하면 어떡해 미안한데 정말 지성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호되게 혼내주세요 정말 말이다 알람은 안 떠요 아 알람은 하나씩 쿵쿵쿵쿵쿵 내려서 이게 끄고 올라가 이게 알람은 한 두 개가 아니라 끄고 올라가고 또 울리면 또 끄고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깨지 어떻게 안 깨지? 한 번만 깨 야 구미야 쌓인 게 많구나 구나인 게 많구나 여러분 조용히 좀 해보세요 구애암을 깨우는 방법을 제가 저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실천하잖아요 그걸 알아 하지만 어 너 먼저 말해봐 제가 뭐냐면요 일단 구애암 위에 올라타세요 그다음에 이불을 뺏겨버리세요 그럼 구애암이 춥다고 엄청 성진돼요 그냥 맥스까지 구애암이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사람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불을 제가 덮고 구애암을 눌러요 그럼 구애암이 짜증나 아 일어난다고 하면서 저를 그냥 던져버려요 아니야 나쁜 같지만 얘는 좀 적당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놨으면 내가 뭐 이불을 뺏던 그런 시간이 나만 돌겠어요 하지만 뭐 꽃도 새록 꽃도 알람이 맞춰라 일리테린 울려 그럼 내가 언제 이렇게 잡을까 이불을 언제 이렇게 잡니까 맞아 제가 알람을 하루에 5개씩 맞추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5시 40분까지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한 25분인가 25분 아 20분 25분 30분 35분 이렇게 맞춰놨어요 아니 매니저님이 저를 깨워놓은 방법을 터득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깨우냐면요 저를 일단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바닥에 누워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아이유 선배님의 일어나 라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손이 좀비인 줄 알고 학교랑 놀라서 일어나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저 깨울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안 일어날 거 같아 겨울에 그냥 겨울에 입을 뺏으면 돼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막내 같은 멤버는 구애아 애교도 많고 밝아서 귀여움 아 누가 췄냐 아 좋은 것밖에 안 나오네 야 야 다 들어 빨리 오 들어 일단 맞으니까 오 좋아요 황세영씨 얘기해주세요 예암이가 굉장히 애기같고 막내같은 귀염귀염한 매력이 맞아 딱히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그냥 애교가 몸에 배어있는 친구입니다 말투에서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귀여워 미담밖에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저의 TMI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너무너무 생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저희 첫사랑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첫사랑의 예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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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